무지성으로 돌을 던져서 그냥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시게 이런 청문회를 두고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 뭐라고 말해야 옳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의 어떤 면책특권을 남용한 한 인간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집단공격, 인민재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요.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십니까?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가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이 말이 됩니까? 네. 박춘건 위원님. 제가 아까 대화 과정에서 전체주의 운운한 부분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박춘건 위원님께서 사선을 넘어서 자유주의 국가, 민주국가, 대한민국으로 오신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포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저는 제 발언을 속기록에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삭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네. 좀 넣어주십시오. 저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사과를 해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이제 서로 좀 언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감정이 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여서 제가 그 말씀을 얼핏 듣기는 들었는데 설마 그런 말씀이라고는 생각 못해서 바로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고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요청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위원장님께서 사과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한 사람의 개인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독재를 피해서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넘어온 3만 4천명 북한 탈출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질문하시는 건가요? 네. 말씀을 마저 하시죠.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감정을 조절하려고 좀 많이 생각해보고 참고 있었습니다. 한 시간 이상 되는 시간 동안 좀 진정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만 4천명의 용기 있는 대한민국으로 넘어오신 분들은 전혀 고려 머릿속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 또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 박충건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충건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